손 씻기를 생활화 합시다.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봄이고 해가지고 나무를 봄돔 미어나물 아 이 봄돈 아니지? 뭐이더라 이게? 누구야? 방풍 어 방풍 방풍 미어나물 봄돔 톤 톤나무 시금치 시금치 그리고 뚜껑 뚜껑 삼겹살 그리고 이제 고구매랑 깜자 깜자 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옆에 게스트는 우리 엄마입니다. 자 식사합시다. 일단 계랭이 behit 감자 어묵 깜자 다 개맥은 했는데 깜자 이제 깜자리게 깜자 삼겹살 두툼하게 쥐게 몸뚱 하나 찍어 몸뚱 반품 반품을 가지고 봄쯤에 반품을 할 수 없다 와 고기 질기 고기는 장평 5호대에 있는 삼성전육점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대표상에서 사올라 했는데 그 집은 굵은 고기를 판다 해가지고 근데 와 고기맛이 질기 여기다 보면 여기 껍데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비기도 있고 아 축사야 맛좋아 아 이건 소자주인데 아버지 자랑해가지고 태우러 가야 돼가지고 소진은 뭔데 아 소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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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비게 있는 부분이예요. 카메라가 안보이는데 와 완전 족발 족발. 국료 잘꺼웠다. 국료 잘꺼웠다. 대표 장혜성 국료 낫다고. 당연하지. 비싼 국료인데. 센삼겹. 센삼겹인데. 고기 쓰여달라니까 사장님이 고기 큰 모지잖아. 센삼겹된거. 그것뿌리 쓰여달라. 멋진거지하다. 고기 항상. 아니 뭐랄까. 어디 여행가요? 아니 집에서 집에서 두고 먹을래. 사장님이 많은갑네. 역시 고기는 파지네. 반품이 제일 맛있다. 내가 한입도 해봤는데. 이 hip도 맛있다. Remember. 이 hip도 맛있다. 삼촌이 더 힘입고. 이 입도 맛있다. 이 배틀아. 이 물에 많이 담가 놓으니까. 알아서. 아앙. 이 배틀아. 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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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음~~ 녹취에 싸는 아우가 트위치가 쌓여 바풍, 바풍, 바풍나무를 잘 맛있다 향이, 향이, 향이 원래 향이 됐어 이 집 상해가 장난 아니야 이 집은 장면 5그리 밑에 있는 삼성 정류점입니다 0.2층에 보니깐 식당도 하는 모양인데 그 식당도 같이 하는 모양인데 너무 맛있어 밥 안되네 배추김치 시골없네 물에 살짝 구워서 고지가 먹으면 고지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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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계니브니 족발 족발 콜라겐 아 잘 먹었다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